파도가 철썩 철썩 바위를 때려도 바위는 성내지 않는다 파도가 바다고 바다가 물이고 물이 바로 돌이고 바위가 물이고 너가 나고 그래서일까? 아니면 안아파서일까? 아니면 화를 내는데 우리 눈에 그렇게 안보일까? 어쨌거나 저것은 파도가 아니여 파도의 그림일 뿐이다 이것은 바다가 아니여 바위가 아니여 그림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것은 손가락이 아니여 손가락이 찍혀진 것이다 진짜 손가락은 오직 고개를 들라 물 한 모금 마시세 물 한 모금 마시세 별로 안아파서일까? 그런데 그때는 악인 어디Make